광주 기초의회의 올해 첫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. 동구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 활동을 진행하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9일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. 북구의회도 10일 동안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규칙안, 결의안 등 총 19건을 처리하며 올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.